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부동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5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반포동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호선, 7호선, 9호선이 모두 지나는 고속터미널역에 인접한 위치의 자리에 지하철 이용은 물론 광역교통망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차를 이용한다면 올림픽대로와 경부고속도로 또한 인접해 서울 주요 업무지로의 접근성 또한 용이합니다. 반포동하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대학병원, 백화점은 물론 인근 카페거리에서는 도심 속 여유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녹지 환경 역시 주거지 필수 체크사항인데요. 한강 공원을 비롯해 반포천을 따라 조성된 허밍웨이 산책로 등 다양한 녹지 공간이 조성돼 있어 거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은 반포동입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기대감이 더해지는 이유. 반포동 일대에서는 현재 대규모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강 별을 따라 총 1만 6천여 가구 이상의 새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인데요. 이번 사업들이 마무리된다면 입지와 교통, 학군을 모두 갖춘 반포동은 살기 좋은 주거지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대형 개발 소식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권 일대로 왔습니다. 다세대 주택을 살펴드릴 텐데요. 어떤 주택인지 개요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개요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서초구 하면 지금 현재도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의 아파트 가격을 찍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3호선과 7호선, 9호선, 3개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도보가 가능한 그런 곳에 있습니다. 지금 전용 면적은 29.28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실상 면적은 39평방미터, 한 16평 정도 규모로 좀 널찍한 투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총 6층 중에 2층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투룸 구조로 되어져 있고 거실이 좀 넉넉한 그런 구조이면서 풀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인덕션뿐만 아니라 에어컨 2대, 또 공기청정기까지 세심한 배료로 만들어진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옵션 중에 최고치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2021년도 지금 10월에 중공이 완공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매매가는 6억 5,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도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건물은 지금 베이지색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1층에는 입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택배함이라든가 커뮤니티 공간들이 좀 널찍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1층에 피로티로 주차장이 확보되어져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주차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하임 디자인에서 직접 디자인을 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자재들을 직접 만들고 제작해서 기성의 것들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맞춤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 활용한 그런 인테리어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화이트톤으로 되어져 있고 아일랜드 식탁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자 오븐까지도 함께 되어져 있고 인덕션과 또 공기청정기의 개념까지 있기 때문에 도심 속, 녹지 공간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도심 속에 어떤 쾌적한 내 공간을 만들기에 세심한 배려가 되어져 있는 그런 인테리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주변의 직장인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곳이고요. 굉장히 주변 아파트 시세라든가 전세, 월세 시세가 비싸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대기 수요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살펴드리는 곳 중공된 지 1년 조금 더 지난 정도 그러니까 신축 건물로 살펴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내부 모습 보셨죠?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름 구조에 깔끔하게 인테리어도 잘 나와 있고 거기에다가 옵션들도 충분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건물에 어디 부족한 점이 전혀 없는 곳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그러면 서초구 반포동, 이 일대 장점들도 정말 많거든요. 지금부터 세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입지 여건부터 더 자세히 풀어주시죠. 과거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의 교통의 중심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북적북적한 상업지, 또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가 핫플레이스로 많이 각광받던 그런 곳이었죠. 지금은 많은 교통시설들이 많아지고 또 새로운 인프라들이 많아지면서 사실 고속버스 터미널의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세계의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3호선과 7호선, 9호선 고속버스 터미널을 도보 한 10분 정도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역세권에 있는 그런 물건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고속버스 터미널답게 각자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IC라든가 그런 양재IC, 그 다음 경부 고속도로 진입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도로라든가 또 강변북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사톡팔달 요지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주변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고급화된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이런 곳에 있는 교통시설의 기존 인프라에 더불어서 한강시민공원이라든가 반포천 등의 개발로 굉장히 쾌적한 그런 자연환경까지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서리풀공원이죠. 굉장히 큰 공원 안에 지금 서리풀터널이 연결이 되면서 강남권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의 그런 시간적인 단축들도 갖고 있어서 강남 직장인들의 유입도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리풀공원 안에는 지금 정보사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이런 반포에 있는 가치, 토지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상거라든가 고속버스 터미널과 연결된 굉장히 대형 백화점이죠. 백화점의 어떤 생활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어서 젊은이들이 늘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생의 어떤 신규 프랜차이즈의 창업지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핫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병원들, 성신병원이라든가 카톨릭 병원 등이 옆에 있기 때문에 병의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 서초역에 있는 어떤 법조인이라든가 이런 직장인 군들까지도 같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만 평방미터 정도의 부지에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로 높은 층이 아니라 좀 저층의 오피스 타운으로 만들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엠디스와 신한 이집스가 같이 부지를 매입을 하면서도 굉장히 이슈화 된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 내년이죠. 2023년 착공을 필두로 오피스텔이 없는, 주거지가 없는 오피스 타운으로만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반포라든가 서초, 방배역에 있는 정주 인구들의 확보가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이죠. 그런 아시아에 있는 실리콘밸리화 시키겠다라는 그런 포부로 만들어진 정책적인, 전략적인 요지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직장인의 고연봉의 어떤 고소득 직장인들이 들어올 예정에 있어서 이곳에 있는 고급화된 어떤 주거지를 선호하는, 또 더 고급화될 만한 그런 곳으로 자꾸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분양가들이 자꾸 높아지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안에 내부 시설들이 거의 호텔급 이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 용역이 끝난 이후 올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지하화시키고 또 경부고속도로에서 양재IC까지 지하화가 먼저 1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위에 만들어지는 공원이죠. 상부에 있는 한 19만 평방미터 정도의 녹지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정체되는 자동차로 인한 매연들로 시달렸던 서초구민들이라면 새롭게 생기는 녹지 공간으로 인한 그런 생활 인프라의 어떤 혜택들도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조그만 문화시설이라든가 또 공연시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민들에 있는 커뮤니터 시설들이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부족했다 싶은 그런 모든 시설물들이 이곳에서 같이 만들어져서 서초구민뿐만 아니라 강남구 또 서울시민의 어떤 놀이장으로 거듭날 그런 예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포 재건축이라든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방배 재개발 산업들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곳이 완공이 된다면 주변에 있는 최고가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최고가의 아파트 시세들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포 이곳 물건지 앞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뿐만 아니라 경보고속도로 지하와 또 정보사부지의 어떤 오피스타운에 이런 호재들의 진행이 굉장히 가속도를 붙어서 진행 예정에 있고 이미 착공을 하거나 또 이주 계획까지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훨씬 더 투자하기에 적합한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터라고 흐리들 부르죠. 이쪽에 훌륭한 인프라와 함께 한강도 가깝고요. 그리고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까지 호재들도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반포동주택 가격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은 2021년도 10월에 분양가격이 확정된 곳입니다. 한참 부동산 가격이 상승기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후에 상승된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반영이 안 됐다고 보시고 또 좀 저평가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지 지분이 투름치고는 좀 큽니다. 6평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분양가는 6억 5,500만 원 정도이고 실사인 면적 16평 정도 규모이고요. 예상 임대가가 한 5,5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 투자 금액은 한 1억 원 정도로 앞으로의 개발 호재가 많은 서초구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